자 여기 여기 어디냐면은 하기 에코 테마파크 공원이라고요 인천에 있는 공원인데 여기에 들어간 난료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아 저기도 벌써 한 팀이 와있네요 레이싱 드럼 날리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죠 아이고 차이빼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맴마 어이씨 안녕하세요 비즈니 아유 선생님이요 아 하하하 진짜 흔히 그 거 있으신进ի 시작하는 거예요 아 여기선 위 하여 다시 처음부터 컷! 아! 누굽니까 이거! 오랜만이네요! 야 오랜만이에요! 반갑습니다! 근데 왜 드론 안 날리세요? 아 드론 재미없어! 아 재미가 없어요? 요즘 드론이 한 번 안 나오기 시작하니깐 힘들더라고 드론 한 10대 있으시잖아요 10대 20대도 없지! 아! 배터리 100개인데 그러다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다 지금 배불러와서 지금 배불러와서 아하하하하 아 여기 또 할머니들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드론 날리로 오셨어요? 오늘 홈리스 정모입니다 홈리스 정모 혹시 케어파너 플로그인이랑 카페 아세요? 하하하하 뭐하시는거지? 31% 배터리 저거 보고 배터리 32% 깔아 없어서 이제 저거 보고 있어요? 거의 다 좋아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분은 2차원 드론으로 등장하겠군요 시커데 드론이? 업시디움 버전이라고요 아 이거는 등록되어 있는 기체네요 등록번호도 있네 다 등록했었고 이분은 아주 제대로 날 주신 분이네요 아니 기체를 안 씻어서 그래요 한 번도 안 씻어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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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쪽에 와 있구나 네 마지막에 아 저쪽도 빠르네 그 배터리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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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